나비가 와서 먹어 아이고 우리 나비 밥 배고프지? 이리 와서 먹어 나비 이리 와라 먹어 맘마 배고파 너 저번에 뱀 몰고 나온 애잖아 숲에서 뱀 몰고 나온 애인데 이리 와 나비야 이리 와 응 응 응 나비 이리 와 아이고 배고파 새끼들은 다 어디 갔어 니네 애기 어디 갔어 아이고 이리 와 괜찮아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이리 와 밥 먹어 맘마 응 이리 와 나비 이리 와라 배고프지 응 이리 와 배고파 응 이리 와 이리 와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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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먹어 아이고 배고프구나 너 요즘 먹을 거 없지 나비야 너네 애기들 어디 갔어 응 애기들 어디 갔어 응 애기들 어디 갔어 먹어 괜찮아 괜찮아 먹어 자 나비 자 먹어 괜찮아 먹어 응 먹어 먹어 응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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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나비야 너네 애기 어디 갔어 쇠 마리는 어디 갔어 쇠 마리는 어디 갔어 쇠 마리는 어디 갔냐 이제 겨울 되면 추워서 어떻게 해 쇠 마리는 어디 갔어 맛있어 먹어 먹어 나비 먹어라 나비야 먹어 괜찮아 응 먹어 응 먹어 응 응 응 응 자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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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낯설어 할머니가 낯설구나 배고프지 쓰레기 뒤져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먹어 할머니가 주는 쌀을 먹어 응 먹어 쌀을 먹어 다음에 올 때 또 갖다 줄게 응 다음에 올 때 또 갖다 줄게 다음에 올 때 또 갖다 줄게 먹어 안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